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이 처음서부터 이 사건이 이런 지식경제부, 청와대에 있을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수사를 했다면 강영원 전 차장도 경영적 판단을 했다는 일로 우려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. 검찰은 다시 자원회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.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자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라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